이 노래는 아주 생각나면 또 들어주세요 네 자 몇 시야 몇 시에요? 한 시간 했어? 뒤에 씩 했다고? 한 50분 했어요 한 시간 했네요 근데 우리 첫 곡 들어왔을 때 거의 한 시간 했네요 한 시간 했네요 하지마요 사실 원래 지금 저희 앵콜 세 곡 했거든요 아니 뭘 한 곡 할까요 그러면 앵콜록으로 0.5곡이 있어요 0.5곡? EDM 보여주세요 한번 0.5곡으로 같이 더 아쉬우니까 양현석 사장님 EDM 버전입니다 아 이거 진짜 목 입는 걸로 네 보여드릴게요 진짜 목 입는 거예요 떼창을 준비됐어요? 네 아 그래? 이게 떼창이 준비됐다고? 이게 최근에 방송에서 한번 공개를 했던 필살기인데 여기서 공개하겠습니다 굉장히 그 빅뱅 선배님들이 데뷔하시기 전에 했던 서바이벌 전자분들에서 카메라 쪽 방향으로 저기 카메라 빨간불 들어와 있죠 굉장히 유명한 명대사입니다 시작 merge 지형아 콤보 콤보 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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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년이네요 파크! 같이 하니까 그거 괜찮네! 우와, 재밌네. 같이 하니까 재밌네! 아, 진짜 감사합니다. 우리 쪼모! 쪼모 곡! 쪼모 곡! 6년 연습하고 컴백콤 들려드렸고요 뭐라고요? 에어 듣고 싶다고요?